영등포구 가족센터가 화요 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3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줌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를 제일 잘 알 것 같은 부모지만 내 아이가 가장 어려운 부모를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자녀 생애 주기별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로 나눠 매월 다른 주제를 선정해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전액 무료이며 참여를 원하는 부모는 센터 홈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